안녕하십니까. 해외옵션 선물옵션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해외옵션 매도만 강조하다가 지금 선물옵션 전략으로 지금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 자체만, 옵션 자체가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는데 당연히 매도가 확률이 좋습니다마는 매수 측면도 함께 고려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목 자체를 계속 해외 선물옵션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한 주간 시향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내는 아직 지지분합니다마는 미국은 며칠 지난주 한 번 급락하고 나서 지금 다시 최고치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워요. 그다음 상품, 원유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지난주까지 오르다가 이제 막판에 어제 같은 경우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상승하다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인플레이션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이제 또 어떻게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설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통화 같은 경우도 달러가 지금 약세입니다. 갑자기 또. 그래서 금이 며칠 또 오르고 있고 다 좀 달러하고 금하고 채권하고 금리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서 특히 통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실은 차트로 많이 하는데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전략 강의입니다. 등외과 양매수 양매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항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이 등외과가 뭔지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단에 소통방이 소개가 나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참여코드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샵 문자로 샵 3772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거기서 전문가님 등외과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게 뭡니까? 라는 질문도 하셔야 됩니다.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질문 같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행사 예약 같은 경우에 질문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양매수 했습니다. 그때는 제목이 그냥 양매수였는데 실은 세트이기 때문에 양매조도 같이 이렇게 분석할 겁니다. 그럼 등외과가 뭐냐? 지난 시간에는 그냥 등가였죠. 등가. 등가격. 현재가를 중심으로 양매수냐, 양매조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등외과.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등외과란 무엇이냐? 일반적인 옵션 관련 체계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용어예요. 옵션 관련 체계는 등가격, 외가격, 극내가, 극외가 그런 표현만 쓰지 등외과는 표현 안 씁니다. 그럼 제가 정의 내리는 등외과는 뭐냐면 등가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있으면서 또 너무 외가격이 아닌 것. 이런 행사가를 저는 등외과라고 명칭을 만들어봤습니다. 따라서 등외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등가가, 즉 원유가 8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이 70달러, 위쪽이 90달러. 그런데 이게 80달러가 등가격입니다. 등가. 그럼 등외과가 대체 얼마 정도일까? 여기가 이제 100도 있습니다. 요즘에 원유가 100달러까지 간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80달러, 홀옵션 같은 경우입니다. 홀옵션 같은 경우에 82쪽은 다 외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100이 등외과인지 90이 등외과인지 개인적인,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냐 또는 적극적인 투자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10포인트 정도 짧으면 한 7에서 8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가격을 저는 등외과로 보고 있습니다. 8포인트에서 한 12포인트 정도 원유 같은 경우 다 종목마다 다릅니다. 또 뭐에 따라 다르냐? 남은 개월수에 따라 달라요. 남은 일수에 따라서 또 달리 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할 때 같이 한번 토요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등외과라는 말은 일반적인 옵션 관련 책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해외 옵션 옵션 쪽으로 책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제 책이 일반적으로 뭐야 어떤 용어 같은 경우도 제가 만들어낸 용어도 한두 개 있고 그래서 좀 알면 좀 편합니다. 등외과라는 말 또 나중에 압니까 다른 또 외국 소재계에서도 등외과라는 표현을 쓰려는지 옵션 오늘 옵션 양매수와 양매도 행사 가격 선정입니다. 즉 등외과를 선정했을 때 행사 가격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등외과 양매수 양매도입니다. 등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행사가를 선택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멀리 있는 행사가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적극적인 투자자냐 좀 공격적인 투자자냐 또는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냐에 따라서 이 등외과는 행사가가 다 달라요. 오늘 준비는 이 등외과 설명은 자료는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물 차트를 준비했어요. 시간이 나면 그 선물 차트 하나하나 종목별로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한테 설명 유리하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건은 똑같이 좋습니다. 조건은 만기 2개월에서 4개월 남은 옵션으로 진입한다고 변동성 고려 않고 무작위로 그냥 진입했다고 고려하겠습니다. 가정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좀 차트를 봐야 됩니다. 차트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론적인 설명이니까 그냥 변동성 고려 않고 그냥 하나 핵심 잡아서 아무 종목이나 잡아서 그냥 제가 연구해 놓은 겁니다. 호주 달러로 살펴봤습니다. 호주 달러 등외과 양매수 양매도 연구입니다. 연구란 말 없었습니다. 연구란 말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포지션 잡을 때 매수를 잡든 매도를 잡든 이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잡으면 안전하겠다라는 걸 공부해야 되겠죠. 호주 달러 11월물로 살펴볼 건데 호주 달러 11월물 옵션 만기일은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금방 돌아옵니다.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각각 3개를 분석해 봤습니다. 3개를 4개월 전 7월 5일 3개월 전 8월 5일 2개월 전 9월 5일입니다. 처음에 4개월 만기 4개월 남겨둔 것부터 한번 등액과 양매수 양매도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달러 11월물 옵션의 기초 자산은 12월물 선물입니다. 그래서 12월물 선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일자상으로는 딱 정확히 4개월이 7월 5일 8월 5일 9월 5일인데 일요일이 길 수도 있고 또 미국 공휴일이 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날짜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씩. 이게 호주 달러 12월물 선물입니다. 선물 차트 일봉 차트입니다. 봉안화가 하루입니다. 하루. 이날이 7월 6일 첫 번째 4개월 전입니다. 두 번째 8월 5일 3개월 전 9월 6일 2개월 전 차트 그냥 하락하고 또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소 거래 않고 그냥 호주 달러만 가지고 연구해 본 겁니다. 아까는 7월 5일이 4개월 전이었는데 아마 7월 5일 일요일이든가 아니면 옵션 정상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휴일이면 그래서 7월 6일로 선택했고 8월 5일은 그대로 8월 5일로 선택했고 그다음에 9월도 5일이 아니라 6월 1로 선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만 본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몇 번째 전의 강의에서 2평선만 간다고 했을 때 이때 뭐하는 거예요? 이때 콜매도 5위 평선이 22평선 아래로 뚫렀습니다. 그러면 하락한다고 보고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뭐한다? 콜매도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이때까지 기다려 이때까지. 이때 이제 뭐 들어가? 다시 5위 평선이 22평선 위로 뚫렀습니다. 상승할 때 생각하고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하고 품매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뭐야? 손절하는 겁니다. 선물 가격이 뭐 처음에 진입한 가격만큼 하락했을 때 혹은 5위 평선이 22평선 아래로 뚫렀을 때 큰 손실 아닙니다. 아마 며칠 지났으니까 이득 상태에서 손절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때 이제 또 5위 평선이 22평선 뚫렀습니다. 이때 또 품매도 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저 아래 거 그냥.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양매수입니다. 또는 양매도입니다. 무작위로 그냥 선택했습니다. 4개월 전. 호주 달러 11월물 4개월 전 등외과 양매수 양매도입니다. 호주 달러 11월물 옵션 만기일은 11월 5일 4개월 전은 7월 5일 7월 5일 선물 정상가는 0.75015입니다.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0.75015 이때 이제 등외과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것은 아까 개인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략 옵션 가격 기준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럴 때 옵션 가격 기준으로 그냥 약 300달러 부근을 그냥 등외과를 하나 잡아봤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남은 개월 수에 따라 등외과도 달라집니다.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대체 300달러 부근은 행사가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지는 데 볼까요? 4개월 전이니까 꽤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주 달러 옵션 11월 만기일은 11월 5일입니다. 4개월 전은 7월 5일인데 7월 6일로 하는 이유는 7월 6일 정상가입니다. 옵션 정상가 기록이 없어요. 아마 공휴일이면 선물은 있는데 옵션 가격이 기록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증권사 HTS 시스템에서 누락을 했다거나 안 보여서 7월 6일로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외과 행사 가격과 옵션 가격 그러면 300달러 부근 250달러 입니다. 이럴 때 콜은 0.790 푸순 0.70 이걸 등외과로 받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그냥 제가 본 겁니다. 차트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콜이 현재 선물 가격이 0.75 입니다. 그러면 콜은 0.79 얼마 0.04 인가요? 이것은 좀 더 덧뜨려 졌죠? 차트로 보겠습니다. 선 그어졌죠? 첫 번째 선 그어놨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여기가 더 벌어졌죠?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니까 아래쪽이 가격이 더 높습니다. 푸드옵션 가격이 좀 더 고평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이 등역가로 볼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4개월 남았을 때 300달러 정도 기준해서 가격을 보니까 300달러 되는 부분이 0.79 정도 들어요. 0.79 이 선이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쪽이 0.70 이런 식으로 이 행사가 콜옵션 0.79 와 푸드옵션 0.70 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콜옵션 0.79 정상가입니다. 0.0029 290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푸드옵션 0.700 행사 가격이 옵션 가격이 즉 옵션 프리미엄이 0.0029 즉 290달러 똑같습니다. 이게 양합입니다. 다 더해놓은 겁니다. 0.0058 0.0058 이 노란색이 뭐냐면 양합이 처음 진입한 양합보다 높은 것만 제가 노란색으로 지켜놓은 겁니다. 이 노란색이 뭐냐 그러면 양 매수하신 분들은 이때 수익이라는 겁니다. 수익이 한 번 이 많은 날짜 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네 그리고 다 누가 이겼냐 옵션 매도자가 이겼네요. 양 옵션 양 매도자가 옵션 매수를 가져갑시다. 변동폭을 생각하고서 어느 쪽으로는 갈 거야. 특히 통화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한쪽으로 급하게 쏠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한쪽은 주고서라도 한쪽으로는 튈 거야. 변동성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양 매수 진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양 매수입니다. 그럴 때 0. 이날 0.7일 푸드옵션 하락했죠. 이날이 8월 19일 20일입니다. 푸드옵션 가격 0.69 0.29 가 얼마? 400달러 플러스 됐습니다. 400달러 네이키드 푸드옵션만 갔으면 400달러 플러스 입니다. 푸드옵션 매수만 들어갔으면 그럴 때 가격이 당연히 콜옵션은 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집니다. 0.580 60달러 인데 680달러 100달러 이득이고 130달러 이득이네요. 71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옵션 매수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급하게 할 거 아니라 하나 보겠습니다. 7월 6일인데 계속 하락했죠. 이날입니다. 8월 20일 21일 이 무렵에 최 고점 찍었습니다. 저점 찍었습니다. 그때 푸드옵션 가격이 처음에 했을 때보다 400달러 플러스입니다. 지금 네이키드 푸드 매수만 들어갔으면 푸드 매수 하나만 들어갔으면 400달러 이득입니다. 그런데 양합 양 매수니까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한쪽은 플러스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마침 이때 급락이 하루 이틀 급락했죠. 급락하다 보니까 푸드옵션 가격이 갑자기 고평가 되는 거예요. 더 하락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그때 가격이 아까 양합 합치니까 130달러 가장 최고치가 정상가 기준으로 가장 최고치가 130달러 수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후로 또 며칠 급등했죠. 또 급락했죠. 또 급등했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원유 같은 경우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계속 오르면 콜옵션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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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가격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인하를 기점으로 푸드옵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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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다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을 보겠습니다. 지금 8월 10월 20일 바로 어제 그제 정상가입니다. 합의 0.0001호 0.0058 이게 580달러로 했습니다. 뭐 15달러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쪼그러되어 있습니다. 옵션 가격은 이제 만기가 가까워져요. 며칠 안 남았어. 이미 현재 가격이 현재 선물 가격이 얼마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0.75 우리가 처음에 진입했던 그 가격이 거의 다 왔습니다. 좀 못 왔습니다. 약간 몸이 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진입했을 때 선물 가격이나 지금 선물 가격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옵션 가격은 거의 제로에 다가와 있습니다. 왜? 이 상태에서 며칠 만에 0.79까지 올라갈 수 있냐? 또 0.70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게임에서는 이 게임에서는 지금 양매수가 쉽지 않은 결국은 그런데 내가 양매수 하고 싶어. 내 손실은 한정 짓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익은 극대하고 싶어. 그러면 뭐가 힘드냐? 익절을 언제 할 것이냐가 힘들어요. 익절을. 최소 보통 580달러 프리미엄 줬으면 옵션 매수자는 준 겁니다. 최소한 여기서 50% 정도 280 260달러 정도 280달러 정도 아니면 2배 정도 바라보고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 잠깐 총 130달러 이득이고 나머지는 다 손실이에요. 지금 결론은 제가 옵션 양매수 설명하지만 오히려 결론은 또 양매도로 귀결됩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내가 양매도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매도 포지션 처음에 가격이 0.580달러 들어갔습니다. 양합이. 그런데 이 4일만 5일만 빼놓고 다 불렀습니다. 이게 양매도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양매도자는 옵션 가격이 한쪽이 아니면 양합을 기준으로 해서 2배가 580달러 에서 2배짜리 얼마예요? 100, 116달러 정도 1116달러 정도 되면 1116달러 200% 정도 되면 손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단해요. 손절이. 옵션 매수자는 그게 힘들어. 지금 내가 익절해야 되나? 좀만 있으면 더 하락하면 가격이 더 급등할 것 같은데 푸트업시장 가격이? 기다린다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언제 익절할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옵션 매수자는. 내가 딱 어느 기준 정해놓지 않으면. 지난번 원유에서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옵션 매수자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익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놔두면 결국은 쉽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익절을 해야 돼. 그런데 옵션 매도자는 200% 손절 원칙이든 300% 손절 원칙이든 지키면 돼요. 그대로 기다리는 거야. 느긋하게. 그러면 결국에 다 먹는 겁니다. 580달러 싹 먹어요. 며칠 있으면. 이번에는 3개월 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11월을 가지고 3개월 전에 등외과 양매수 양매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선물 정상가가 0.7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등외과 행사 가격과 옵션 가격 프리미엄 입니다. 얼마로 잘 빌 것이냐 한 달 아까 4개월 전보다는 한 달이 지났잖아요. 당연히 옵션 가격이 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줄어들어 그럴 때 저는 한 230달러 정도 이 정도를 등외과 가격으로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때 콜옵션 가격이 0.775 푸드옵션 가격이 0.695 하락한 상태니까요. 좀 하락한 상태니까 이 푸드시트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이때보다는 약간 더 내려왔죠. 이렇게 이 정도 여기 기준을 위해서 푸드 콜 푸드 푸드는 더 내려왔죠. 0.695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가격으로 230달러 되는 선에서 등외과 등외과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양매수와 양매도 가격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물정산가가 0.74 했을 때 호주 달러 11원 옵션 가격입니다. 콜 0.775 8월 5일 날 가격이 240달러 입니다. 푸드 0.695 8월 5일 날 가격이 220달러 양합 460달러 입니다. 460달러 그러면 옵션 매수자 입장입니다.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변동폭이 위로 가든 선물이 아래로 가든 변동폭이 좀 많아져야 심해져야 가격이 한쪽은 급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란색 딱 두 번뿐이네요. 이때만 옵션 매수자가 이기는 겁니다. 460달러 600달러 140달러 이득이에요. 이때 정확히 청산했으면 나머지는 다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는 게임입니다.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어요. 8월 5일 기준으로 8월 5일 기준으로 하락했어. 푸드 옵션 가격이 그러면 많이 상승 해야 돼. 그런데 별로 상승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며칠을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푸드 옵션 가격이 크게 안 뛰어요.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0일 정상가 기준입니다. 양합이 0.0004 40달러 10일 5일날 옵션 만기 만기 이라고 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말 한쪽으로 그 며칠 사이에 치고 올라 간다거나 그런 게 없으면 다 제로가 될 겁니다.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그냥 토이 내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85%를 지는 게임 이라니까요.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수는 정말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시점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옵션 매수자는 좀 느긋해요. 그냥 아무 때 들어가도. 다시 한 번 여기서 옵션 매수자가 그럼 익절을 언제 하느냐 그게 힘들다니까요. 보통 460달러 먹으러 들어갔으면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소 200% 정도 460달러 더 이상 먹어야 돼. 그 정도 먹으려고 들어가요. 그런데 가격이 쉽지 않아 그렇게 않아요. 올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드물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종목을 다 분석해 보면 그런데 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한 번쯤 종목마다 옵션 매수 기회를 줍니다. 차트대로 들어가면 실은 차트대로 옵션 매수도 해볼 만해요. 굳이 양매도 안 해도 양 매수 안 해도 네이키드 매수만 해도 또 그 기회에 있으면 그것도 한 번 해볼 거예요. 거꾸로 양매도가 아니라 네이키드 매도가 아니라 네이키드 매수 이런 경우 보십시오. 220달러인데 지금 몇 프로예요? 200% 넘었네. 220달러인데 저 570달러 얼마 먹었어요? 350달러 먹었잖아요. 푸드 옵션만 갔을 경우에 하락 추세니까 콜옵션 매수 안 가고 푸드옵션 매수만 갔을 경우에 370달러 버는 겁니다. 이 정도 만족하면 됩니다. 440달러 정도에서 익절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옵션 매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종목이 선물 같은 경우 요즘에 하도 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차트를 잘 보면 옵션 매수자에게 기회는 줘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질 수 있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옵션 매수한 분들은 가급적 입절을 언제 할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진입한 양매수도 꽝입니다. 양매도만 결국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만기 2개월 전 등액과 양매수 양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선물 정상가가 0.739 0.74 대충 9월 6일 옵션 정상가입니다. 정상가 기록이 없어서 7일로 분석했습니다. 이때 등액과는 뭘로 잡을 것이냐 0.74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가 등액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가격으로 4개월 남았을 때는 제가 한 300달러 기준으로 받습니다. 3개월 남았을 때는 한 230달러 정도 받습니다. 2개월 남았을 때 150달러 정도 받았어요. 이걸 등액과로 지금 제가 책정한 겁니다. 그럴 때 콜옵션 행사가가 0.77 푸드옵션이 0.76 다시 저 위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9월 6일입니다. 정상가가 0.43 지금 가격하고 지금 호주 달러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이럴 때 이때만 잘만 들어갔으면 푸드옵션 매수만 들어갔으면 수익이 나겠네요. 꽤 나겠네요. 이때 콜옵션 매수만 들어갔으면 꽤 수익이 나겠네요. 매수만 했을 때 이렇게 매수는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림을 잘 봐야 돼요. 매도는 그림 큰 그게 안 봐도 돼요. 큰 가두리만 있으면 되는데 매수는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이 시점 그게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2개월 좀 보겠습니다. 9월 6일 콜 0.77 푸드 0.70 9월 7일 가격이 똑같이 150달러 입니다. 양합이 300달러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1번 2번 3번 4번 4번이 뭐라고요? 옵션 매수자가 이기는 날이야. 그런데 가격 얼마 안 되네. 이게 받자 30달러 35달러 최고 35달러 벌었습니다.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푸드 옵션만 봅시다. 아까 금락 했었잖아요. 가격 보겠습니다. 150달러 에서 최고치가 280달러 거의 300% 약한 200% 약한 300달러 약한 못 미쳤죠. 9월 아까 금락할 때입니다. 9월 20일 날 최저점 찍을 때 그날 만약 이때만 팔았으면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네이키드 매수만 들어갔을 때 푼 매수만 들어갔을 때 얼마 이득입니까? 130달러 이득 입니다. 그런데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 쉽지 쉽게 입절이 안 나갑니다. 아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또 300달러도 안 됐어 지금 300달러도 300달러 이상 대한내가 예를 들어서 입절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왔단 말입니다.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서서히 프리미엄 깎입니다. 계속 깨요. 결국은 제로에 다가올 겁니다. 제로에 이것도 결국은 누가 이긴다? 옵션 매도자가 승리하는 게임이었어요. 지금 또 결론이 옵션 매도 많이 유리하냐 그렇게 나을 수 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옵션 매도가 85%가 더 유리해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옵션 매수도 시점을 잘 잡으면 또 해외에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내 그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입하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옵션 매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수익이 났어.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금액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한번 옵션 매수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 수익이 났어. 그럼 한 2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옵션 매수에 투입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시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오르겠다 하락하겠다 버린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의외로 큰 효자 노릇 할 수도 있고 단기적입니다. 옵션 매수는 장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기전으로 할 때 옵션 매수가 승산도 있습니다. 대신에 머리 아프다는 겁니다. 언제 진입해야 되지? 언제 익절해야 되지? 그런데 옵션 매도는 그게 좀 줄어들어요. 언제 처음에 진입할 때부터 익절 같은 경우 손절 같은 경우 정해졌어요. 익절은 만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플러스 되면 나름대로 손절할 수도 있고 익절할 수도 있고 손절 라인도 정해졌으니까 처음에 진입할 때 스프레드 말고 그냥 단순 네이키드 매도나 양매도 갔을 때 말입니다. 오늘 호주 달러로 11월 물 호주 달러로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똑같은 호주 달러 옵션 가지고 11월 물 옵션 가지고 양매 등액과 양매 수와 양매도 살펴봤습니다. 한 번쯤은 4개월이든 3개월이든 2개월이든 양매수 했을 때 한 번쯤은 괜히 줬어요. 플러스는 2개월짜리는 플러스가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네이키드 매수만 푼 매수만 갔을 때는 4개월짜리도 3개월짜리도 2개월짜리도 플러스를 줬다는 거 그런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 터냈죠. 차트가 그때는 콜 매수가 유리했겠죠. 콜 매수가 상당히 급등했으니까 또 기회 있으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콜 매수 양 매수가 아니라 네이키드 매수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0.7입니다. 0.7일 때 계속 하락했잖아요. 음봉이 크게 나왔어. 이때 콜옵션 0.74 0.75 가격은 거의 약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니요. 지금 1월물 말고 12월물이나 1월물이나 2월물 같은 경우는 0.76 이거 상당히 가격이 급등했을 겁니다. 콜옵션 매수 들어갔을 때 네이키드 매수 들어갔을 때 오늘 다시 한 번 호주 달러 등액과 양 매수 양매도 결과 정리하자면 이 차트를 보고 한 번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어요. 또 여기까지 하락했어요. 그런데도 양 매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옵션 매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기적으로는 옵션 매수가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보면 옵션 매도가 훨씬 유리하고 지난 강의 때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원유로 봤잖아요. 원유도 먼 외가를 진입하느냐 양 매수 가느냐 등가 쪽을 양 매수 가느냐 또 틀립니다. 먼 외가의 양 매수 단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 제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요. 양 매수 할 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 스프레드 아니면 즉 스프레드가 뭐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매수하고 매도 합성 그 아니면 그냥 네이키드 매도나 양매도 하십시오. 안 그러면 방향성을 알면 네이키드 매수를 하십시오. 오늘 이걸로 정리하고 차트를 보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차트는 우리가 이제 소통방에서 들어오셔서 질문하는데 정말 초보자분도 많아요. 선물을 사고 파는 방식도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옵션이 뭐고 옵션이 뭐고 월물도 뭐고 기회가 되면 우리 소통방에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보면 하나라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단에 나오는 소통방으로 참여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지난번에 행사 예약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어려워요. 행사 예약은 또 국내 증권사 차이점도 물어보시고 또 옵션 매도할 수 있는 증권사가 어디 되느냐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질문하십시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선물이 뭐고 옵션이 뭐고 이 좋은 것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차트를 옵션 매도가 가능한 그런 우리 국내 증권사에 있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S&P 3월물 선물입니다. 지금 12월물을 안 가져오고 3월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12월물은 금방 끝나요. 가격이 별로 없어. 그래서 3월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점 4531 이렇게 급락하더니만 5, 10, 20, 60 122평선까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너무 강해요. 또 급등이에요. 급등. 이런 경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가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매수를 하고 싶다. 매수. 가장 이 차트 보고 최근에 차트 보고 매수는 뭐가 좋겠어요? 이 정도 하락했을 때 뭐 들어가는 겁니까? 가격이 낮아진 콜옵션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네이키드 매수만 콜옵션 매수만 그러면 며칠 사이 급증했죠. 엄청 많이 벌어요. 그런데 누가 알겠냐고 오를지. 그런데 어느 정도 또 모르니까 어디로 방향성을 모르니까 양매수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한쪽은 깎이니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큰 폭의 양매수로 갔을 때는 큰 폭의 변동폭이 생겨야 프리미엄을 상세화가 남으니까 이 차트를 보고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푼 매도자는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뭐 이 정도 S&P는 여기 3,700 보이잖아요. 3,000짜리도 가격 상당합니다. 매도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증거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 그래서 S&P는 쉽게 매도를 못한 이유가 증거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에 비해서 그래서 좀 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콜옵션은 유예는 가격이 별로 없어요. 푸드옵션은 가격이 많은데 원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래가지고 급락할 때는 이렇게 급락하잖아요. 그런데 콜옵션은 4,500이니까 5,000짜리다. 500포인트이잖아요. 가격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4,500 3,500 1,000포인트 떨어져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3,500짜리도 3,000짜리도 가격이 상당해요. 지수는 그래서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은 지수 푸드옵션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지수 푸드옵션을 스프레드로 매수하고 매도 합성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걸로 진입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나 같으면 무슨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겠다. 제가 나스닥은 한 번도 안 가져왔었는데 일부러 나스닥 지금 비슷해요. S&P하고 지수니까 122평선 한번 터치하고 올라가는 것은 S&P하고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네이키드 매수다 또는 네이키드 매도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차트만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차트만 보고 일봉 차트만 보고 해도 괜찮아요. 매도 진입한 됐을 때 매수는 쉽지 않거든. 그다음 미국채 3월물 선물 일봉 차트 입니다. 이때부터 줄기차게 하락하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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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134 133.1호 부터 130까지 계속 가라겠어요. 계속 뭐만 가면 됩니까? 콜 매도 가면 돼. 거꾸로 옵션 매수자는 푸드 옵션 매수 그러면 상당한 수익 벌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번 급락했고 여기서 한 번 또 급락했고 푸드 옵션 매수 혹은 콜 옵션 매도 여기서 한 번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다 고민해 봐야 돼. 매일 차트를 보면서 어떤 게 나을까? 그다음에 유로 유로 3월물입니다. 통화 요 다이내믹 하죠? 쫙 오르고 하락하고 선물이 이런 게 있어서 옵션 매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타이밍 잘 잡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그냥 잃는다 생각하고 보험용으로 옵션 매수 들어가도 괜찮아요. 지금 계속 푸드 옵션 매수 이때만 콜 옵션 매수가 강세였고 계속 푸드 옵션 매수가 강세였네. 이제 좀 양봉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매일 차트를 보면서 나는 같으면 어떤 포지션을 진입하겠다라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잡아볼까요? N화 N화도 지금 이때 급락했죠? 뭐가 잘만 잡으면 푸드 옵션 매수입니다. 푸드 옵션 매수자는 상당한 이익 벌었을 겁니다. 거꾸로 또 콜 옵션 매도자 둘 다 하락을 염두에 넣었기 때문에 매수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너무 매수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만 좋아하면 거기는 그것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섞어가면서 매도 위주로 가되 매수도 가끔씩 차트를 볼 줄 아시면 지입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오늘 시간 많으면 더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간 내서 이렇게 차트를 선물 차트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대체 어디로 흐릴 것인가? 어디로? 항상 시장이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모든 상품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 않아요. 언론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하지만 원유 100달러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그런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천연께서 난리 쳤지만 지금 하락 중이고 농산물 여름에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참 내려와 있고 다 종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인플레이션 신경 쓰지 마시고 차트를 보면서 그냥 차트를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차트를 언제든지 궁금한 거 계시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늘 하는 말 알아야 면장합니다. 알아야 모른 상태에서 그냥 입만 다무지 마시고 기본 기본적인 것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걸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매수 양매수 양매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